구매하고 신났어요 그래도 진짜 맛있어 이걸 잘 챙겨? 그 고양이 머리통도 잘 챙기고 응 일단 츄르를 사자 1, 2, 3, 4, 5개 만원? 1, 2개 만원 6개 사야겠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밖으로 빨리 뛰어 나가야겠다 츄브가 4개 만원인데 하나에 2,500원 정도인데 그냥 2,500원이면 싼 통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느니 그냥 이거를 사는 게 가상대로 좋아요 하나, 둘, 셋 마치 사재기 하듯이 지금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아 이거 츄르 한글 버전이 있네 내가 분명히 그러고요 주민처럼 전화 풍선 자세히 이걸 저희 집 애들이 쓰는 케틀이에요 소리 안 나는 케틀 이거다, 이거다. 집에 있는 거, 이거다. 큰 거. 이거 얼마냐면 지금 83만 원이에요. 최대 63만 원이네. 여기 한 이 정도? 안녕하세요. 이거 드려야 돼. 이거 드려야 돼. 한 번 드려야 돼. 언니, 제가 즐거워줬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찾았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찾는데. 진짜 큰 거 있다. 엄청 커요. 뱀판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만져보세요. 감사합니다. 뒤에, 뒤에 시선왕설. 구경 안 가세요. 아, 애들 물 많이 먹는 그릇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을 넣으시고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애들이 놀이로 생각을 해서 물을 많이 먹습니다. 캡터가... 정말 많이 먹어. 캡터가 이거 되게 비싼 캡터인데. 캡터가 보세요. 가격 엄청 덥습니다. 79만 원인데 55만 원. 우리 집, 우리 집. 침대보다 비싸죠? 침대보다 비싸죠? 지구별 고양이. 4개 만 원, 6개 만 5천 원. 제가 벌써 흔들고 있었어.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랑. 여기 아예 캐리어 때문에 걷지도 못해. 아, 진짜로? 그럼 참,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안녕히 가세요. 10%에서 최대 20%까지 할인하고 있어요. 치킨이랑 북어를 사야겠다. 북어가 제일 싸요, 여러분. 항상. 애들이 북어를 좋아해? 어. 애들이 만두는 안 좋아해? 이거는 좀 잘라줘야 돼, 토해. 만두? 야, 저 열빙어 하나 사자고. 맥주 한 주로 하나. 넣어볼게. 너보고 진흥 욕심 있대. 원래 AP 센터에서? 어, 양재에서. 양재에 있는데? 아, 나의 고향. 조금 심해요, 조금. 제가 그때 매트 추천드렸잖아요. 뒤편도 나이고요. 캣포홀이 제일 싼 게 10만 원이에요. 고양이인데 왜 병아리가 있죠? 어디? 아니, 병아리 아니야, 이거. 중국산인가? 대한민국이네. 한번 사볼까? 이거 다가 얼마예요? 얘는 5천 원이에요. 한 박스 5천 원이요? 네, 원래 6천 9백 원인데. 이거? 이거 두 박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님, 아까 갑자기 뭘 두고 치셨어요. 이거 대왕통 9건 하나 주세요. 공부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채널도 방문해 주세요. 너 채널 없잖아. 안녕하세요. 복권 긁으셔가지고. 복권 내가 잘 갖고 있어야지, 아까. 어? 50놀이에 당첨됐어. 자, 첫 번째 줄. 아, 꽝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저거 사야 돼.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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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왜 사? 저거 뭔데? 저거? 바구니. 고양이가 들어갈 사진 봐. 맞아? 아, 저렇게. 고양이 정리방석이에요. 아, 이거 얘가 9.5킬러예요? 뚱뚱하네. 몇 마리 키우세요? 저희요, 4마리요. 4마리요? 건조를 위해서 저희가 2개에 11,000원을 드리고 있어요. 하시고, 야. 이거 살까, 이거 살까, 뭐. 이게 더 빡치더라고요. 얘가 다, 얘가 다. 그치, 얘가 더 귀엽다. 2개 사시면 배치 드릴게요. 배치요? 네. 노련히. 아, 뭐야. 2개 먼저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강매당, 강매당했어요, 지금. 뚱뚱이 2개 주세요. 아, 이거 동그린 거? 그걸로 2개 드릴까요? 그러네. 너 배치 받았어? 어? 배치? 배치, 배치 주신다고. 받았어, 받았어. 어? 배치 확인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나 차게. 배치 차게? 유산균 파는 부스는 이 노복놀이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산균이 들어있는 츄루여가지고. 먹어볼래? 네? 내가? 이거 귀엽다, 이거. 너무 작다. 할라고, 또 24,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네. 의자도 이 큐브랑 연관이 된 건가? 아, 아까 트리시랑? 어, 트리시랑 했는데. 아까 트리시랑.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이게 동결건조 간식을 표현하는 거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세기. 후추. 이게 정세기라고? 아, 없어. 애동이. 뭐야? 후추. 어, 아까 검은색 고양이 있었는데. 어, 아까 검은색 고양이 있었는데. 검은색도 보셨어? 검은색이. 하하하하. 이거 애기 거랑 국물 있는 거 빼고. 얘네들만 박스처럼. 네네. 네, 다 지금 들고 가셨던가요? 네네. 네. 몇 분이세요? 3분이세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스가 많이 줄어가지고 많이 살 게 없어서. 택배 부치고. 요거랑 상자 가격이 따로 있어요. 물을 깔아줘야지. 이거 던지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채워서 드리는 게 좋아요. 선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많이 사세요. 안녕. 이게 뭐지? 아,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런 종이료들이기 때문에. 테이포 3개 준비. 헤헿.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다 샀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집에 가려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안 샀어요. 저는. 여기서 방송 종료할게요. 인사해 빨리. 안녕 높이 뛰지 못하지만 높이 올라갈 거야 에동이! 오늘 밤 정의로운 도둑이 찾아간다 정세기! 하나, 둘, 셋, 넷! 아무도 막지 못해 우리는 빅센 고양이니까! 일찍 우주 무려 모세 우주 눈빛 눈빛 웃음 눈빛 눈빛